칼을 든 강도 칼을 든 강도 네, 안녕하세요. 권도왕첸사부의 임재구 관장입니다. 오늘 해볼 컨텐츠는요. 길거리에서 칼을 든 강도를 만났을 때 과연 그 느낌은 어떤지 한 번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자 합니다. 권도를 배워가고 있는 저로서도 어렸을 때 한 번쯤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. 한 번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길거리에서 칼을 든 강도 역할을 맡으셨는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실험에 참가를 하실 건지 간략하게 TV나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제가 이 촬영을 진짜 죽이듯이 한번 달려들어 보겠습니다. 진짜 죽이시는 건 아니시죠? 아니, 죽자는 아니에요. 리얼하게? 아, 들시. 아, 들시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촬영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길을 걷고 있다가 갑자기 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.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. 뭐 묻지마살인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상황극을 만들어서 한번 리얼하게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시죠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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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셨어요? 이만큼 남겨서 거의 안다네요, 계속 몇 번을. 뒤로 빠지는 스텝 중에 뒤로 확 빠진 것처럼 몸에 돼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뒤로 확 빠지는 거 같아요. 못 지른 이유가 뭔 거 같아? 심장이 안 됐던 게 있고 반사신경이 하여튼 뒤로 확 빠지는 게 되게 빠른 거 같아요. 다시 한 번. 관장님은 좀 어떠셨어요? 생각보다 만약에 이게 진짜 카리였으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면 너무 무서웠고요. 반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안 들었어요. 거리를 주면 안 되겠다? 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. 그리고 아까 손목을 제가 잘못 좀 때린 거 같은데 진짜 카리 내 몸에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 손목을 정확히 급박한 상황에서 때릴 수 있느냐? 올리고 때리진 않았던 거 같아요. 그냥 반사신경으로 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던 거 같아요. 너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. 촬영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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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3D라운드 3D라운드 4D라운드 4D라운드 3D라운드 4D라운드 리얼이라고 리얼이야 리얼 산재처리 해줘 3D라운드 3D라운드 그만 찍어 이번에는 강도와 1대1 정면으로 대치상황에 있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4D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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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D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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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 예쁜 6D라운드 찢어졌어 한번 더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정리로 면 일단 2라운드 1단라운드 가장 성공하네요 피리 한 번 더 해주세요. 마지막으로. 한 번 더 해주세요. 마지막으로. 제가 사실은 지금 보시면 손목에 호환을 꼈잖아요. 칼을 놓치게 하려고 다른 데는 공격을 안 했어요. 이번엔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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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보고 손목이 아니더라도 저도 어디든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디든 공격을 한번 해볼게요. 자 가보시죠. 꼭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자존심 상입이. 공격을 안 했어요. 공격을 안 했어요. 공격을 안 했어요. 봤죠? 공격을 안 했어요. 공격! 공격! 오늘 그 길에서 칼을 든 강도를 만났을 때 간접 체험을 한 번 해보았는데요. 제가 느낀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그냥 거리를 추면 안 되겠구나. 그리고 되도록이면 도망가야겠다. 이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었습니다. 제가 건도 배운지 그래도 좀 꽤 됐는데 진짜 칼을 든 강도를 맞서서 제압을 하고 이런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실제 상황이었으면 일단은 몸이 좀 굳었을 것 같고 아무 생각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. 일단 도망가고 보자. 이런 생각이 최대한 거리를 멀리 두시고 112 바로 신고하시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실험 참고해주셨는데 어떤 느낌이셨는지 생각보다 쉽게 안 찔리고요. 막걸리 한 잔 더 하고 있으면 더 리얼하게 막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맹정신이어서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내 마음같이 쉽게 안 되네요. 근데 나중에 했던 실험처럼 뭔가 배치 상황에서는 그래도 생각보다 쉽게 이렇게 하는 거 봤더니 일단 무조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가까이 가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신고하고 대피시키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. 그 아까 중간에 찌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닿지가 않았다.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? 분명히 여기서 내가 이만큼 가면 찌릴 것 같은데 한 이만큼씩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. 그만큼 뒤로 확 빠지더라고요. 보시기에 곤도를 배우신 분들과 안 배우신 분들의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? 좀 있는 것 같아요. 민척성.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촬영에 협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너무 힘듭니다. 막걸리 한 잔 하다 가야겠어요. 오늘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셨고요.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곰도왕 진사부의 임재국 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